안녕하세요 정과장 인데요 저희가 지역난방 이래서 난방순환 펌프가 있는데 여기 팽창땡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력이 자꾸 떨어져서 저희 그 전문 협력업체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세팅하는 방법 및 탈기장치가 뭐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현재 기본 세팅치만 한번 좀 맞춰주세요 여기는 보시면 30분 되어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60분 되어있고 저희가 그렇게 세팅을 안하는데 스위도 높게 해놨었고 으 예 여기도 저기랑 똑같이 20분을 해 놓을게요 예 됐구요 그러면은 압이 설정압정보다 높기 때문에 팽창을 해서 팽창이 많기 때문에 물을 빼서 이 수위를 올립니다 우리 들어오면 수위가 올라갈 거고 이 압력 떨어질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압을 유지시키게 끔 해서 이 현재 값은 설정값 보다 0.2 정도 4.6 정도까지는 물을 뺄 겁니다 이때까지 불이 안꺼지고 가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칭보고 얘도 일단 세팅 값이 좀 틀려서 변경을 좀 할 거고요 1.2 하고 2.0 팽창은 여기 세팅 되어있는 것처럼 보시면 팽창수 웰브 동작 압력이라고 되어있죠 앞에 플러스 0.6 플러스 0.2 설정값 보다 0.6 이상 올라갔을 때 나는 물을 빼겠다 그러면 값은 얼마냐 0.6에 0.2 에요 그러면 메인화면에 8.1이니까 8.7이 되면 물을 빼서 8.3까지는 나는 물을 빼겠다 이거를 팽창된다는 걸 간주하여 이렇게 물을 뺀다고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펌프 운전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0.2에서 플러스 0.2 이거는 뭐냐면은 압이 설정값 보다 현재 압력 값이 떨어지면 아 난방에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게 언제 가공시키는 거냐 마이너스 0.2 그러면 8.1에서 7.9에 스타트를 시켜서 언제까지 물을 채울 거냐 설정값 보다 플러스 0.2이니까 8.3까지 날 채우겠다 그렇게 표시를 하면 그 값을 데이터 값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평균 되어 있는 값이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펌프 최대 운전 시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 해줘요 그 정도까지 돌아가도 된다고 보고 원래 기본 세팅이 한 10분 정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세팅을 하면서 바꿔주는 것들이라 이게 값이 많이 좀 바뀌긴 했네요 여기서는 안 바꿨다 하시니까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바뀌어 있는 거고요 16에 기본 세팅 이걸 제가 변경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맞게끔 해 나중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입주 요구 받으면서 그때는 그 입주율이 한 40%밖에 안 됐어요 작년 이제 겨울에 저희는 테스트를 할 때 전 세대가 입주를 안 해도 입는 것처럼 해서 다 난방을 다 틀고 하기 때문에 왜냐 그래야 종합이 실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가 10% 20%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온 증상들이 10% 20% 됐을 때 어 난방이 안 돼요 물이 차가워요 순환이 안 돼요 다 안 틀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관리소에 얘기를 해서 그럼 전세를 하나 돌려봐라 그리고 입주가 되면 얘기가 달라 그럼 전화 안 와요 왜냐 입주가 다 되면 다 쓰니까 그 제대로 순환이 되니까 저쪽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된 거고 요거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저쪽 같은 경우 이 기계실 같은 경우에 는 이제 압력이 습득 높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왜냐면 난방을 누가 쓰지 않는데 앞은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난방이 그렇게 떨어지진 하지만 이상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계속 얘는 물을 계속 갖다 부는데도 딱 어딘가에서 누구라도 간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차후에 관리소 측에서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아까 같은 것처럼 저희는 배관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도 저희가 배관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쨌든 오셨으니까 지금 현상이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간월 난방으로 해줬죠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다가 지난주부터 24시간 난방으로 바꾸고서부터 이 앞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바이패스 기준점이 뭐냐면요 이 바이패스는 이 장비가 어떤 이유에서든 문제가 발생한 아까 저것처럼 말씀했을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이 장비를 차단기를 내리던 여기서 오프를 하던 하시고 이 바이패스를 여신 거예요 단 여기도 문제가 뭐냐 이 설정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이 보급수관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 2차 여기 보시면 광합변 광합변 2차에 걸린 압력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관리위소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이거 열면 안이 얼마큼 들어와요? 몰라요 왜냐 저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저게 뭔지도 모르시니까 얘는 아까 제가 이 팽창이 얼마큼 돼야 물을 뺀다고 그랬죠 플러스 0.6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정값보다 저 세팅을 0.6이잖아요 왜냐 그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물이 그러면 대단적으로 저 물은 그만큼 향을 계속 보내준다는 얘기죠 이런 걸 벽으로 열어도 그리고 반대로 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물을 빼셔야 돼요 그건 어디서 빼시냐면 이쪽으로 가시면 이건 비상시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얘를 열었어요 걔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난방이 올라가면 이제 필기에서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분홍색 관 이게 난방 마인드고요 난방 1,000원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를 가고 싶은 저기 관이 분홍색 관이 있어요 네 여기로 볼게요 열어볼까요? 똑같은 거니까 분홍색이니까 여기 관에 밸브를 열어주시는데 이거는 다 열면 안 돼요 그럼 배가 물이 다 쏟아져요 네 한 분이 저 앞에 계시고 여기에서 그 평가 쓰는 양만큼 밸브를 조절해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계속 궁금해 주고 얘는 계속 나가요 헌팅은 안 생기고 난방은 되게끔 이게 비상시예요 저희 기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래 이런 팁 안 드리면 돼 아 네 하하하하하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하셨던가 모르겠는데 자 아 여기 표시 하셨던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잘하시는 거예요 체크해서 하시는 게 네 잘 해놨죠 이게 왜냐면은 대부분 안 하시데들이 많아요 이걸 체크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누가 뒤로 왔어요 순찰 돌아 지나서 봐 체크하는 양보다 범위가 많이 벌어졌어 어? 뭐가 이상 있다 근데 범위는 든다 그럼 이상 없는 거잖아요 이 표시가 없으면 뭐로 정상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표시를 해 주시는 게 평상시에 해 주시면 좋고 아까 제가 난방을 뺀다고 했잖아요 난방 같은 게 이 문금이 오버가 됐어요 물을 열었을 때 점점 떨어지는 게 볼 거 아니에요 조금 열었을 때 얼마큼 떨어지는 게 아닌 게 좋 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그만큼 여시면 돼요 이해 안겠죠 그것 때문에 이거는 볼편보다는 동그라미 밑밥도 이런 거 빨간 거 네 그런 거 좋을 거 같습니다 빨간 거 이게 처음에 제가 입주 받으면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제가 체킹을 해달라고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제 지금 아파트사람들 저희인데 이번에 이제 협력 업체분한테 좀 오신 김에 이것저것 설명을 해달라고 저희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빨간 거 세트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놓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죠 네 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탈기장치 한번 이것도 우리 그 아파트 근무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